최근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는 의료대응 체계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확진자는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가는 게 아니라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된 뒤에 상태가 나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코로나19 치료제도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덕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그동안 재택치료는 70세 미만이고 무증상이나 경증인 확진자만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들은 재택치료 대상입니다. 확진 직후부터 자신의 집에 머물며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병원으로부터 건강 체크와 의료 지시를 받게 됩니다. 위험군에 소모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는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위험군은 지금처럼 입원 치료를 받습니다. 재택치료 중 위중증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의료 대응도 적극 나섭니다. 몸에 이상이 나타날 경우 재택치료자들은 방역 택시 등을 타고 단기 외래진료센터로 이동해 의료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항체 치료제 주사도 처방받습니다. 정부는 재택치료 과정에서 드는 비용을 고려해 추가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임신부 확진자나 투석 환자 등 집중 치료가 가능한 특화병원도 별도로 지정합니다. 또 먹는 코로나 치료제 9만 2천 명분 선구매 계약을 다음 달 초까지 확정하고 도입 시기도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의 사적 모임 인원이나 미접종자 모임 인원을 줄이는 방안은 일단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확진 추세 등을 고려해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시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아멘